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합니다.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,200톤과 섞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도쿄전력은 오는 23일까지 1차 방류량과 거의 같은 약 7,800톤의 오염수를 처분할 방침으로 하루 460톤 정도를 내보낼 걸로 예상됩니다. 기록은 오염수 1단체의 오염수 1단체의 오염수 1 사람anden 15만 6 faced 일과학계 시간인 일과학계 시간인 일과학계 시간인 일과학계 시간을 연차한 후 Holo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수 2차 방식 공부에는 여러 명이 공부하여 발견한 후형 정리차가 있다는 점이 없었던 방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